제 13회 코리안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처음으로 축제 무대를 카피올라니 공원에서 알라모아나 공원으로 변경했는데 성공적이었다는 평입니다. 하와이 한인사위 최대 축제인 코리안 페스티벌. 코리안 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무사히 끝났습니다. 행사를 주최한 한인상공회의소는 축제 참가 인원을 약 4만 명으로 잠정 추산했습니다. 주최 측은 축제 장소를 부득이한 이유로 변경하는 바람에 진행상 미숙한 점이 있었지만 축제장으로서의 입지 조건은 알라모아나 공원이 낮다고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알라모아나 센터 건축공사와 맞물리면서 주차 공간이 부족했던 것이 옥에 튀었습니다. 한인상공회의소는 내년도 코리안 페스티벌 장소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카피올라니 공원과 알라모아나 공원 모두 장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 축제를 통해 얻은 무엇보다 값진 결과는 코리안 페스티벌이 이제 로컬 주민들이 기다리고 참여하는 축제 한마당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했다는 것입니다. KBFG 뉴스 정상훈입니다.